ㄹ Ki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이...여기...근처에서 있을텐데 어떻게 하지? 화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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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Controller 화염방석이라고요? 쓰레기통? 쓰레기통? 이게 쓰레기통이야? 자동차 밟고 점프해보라고요 네 닌 나가서 농구나 하세요 농구나 하면서 점프하세요 혼자서 뒤에 아 이거 아 이거 밟고 올라가라고 아~~ 괜찮다 여러분 대성리 감사합니다 참일라고? 어 그런거 같기도 하다 왠지 우와 나이스 좋았어 가자 최고야 소중력이 없긴 하지만 아니 흐흑 흐흑 흑 흐흑 여긴거 워 어디지? 어디야? 어디야? 뭐야 여기 왜 온거야? 저 윗같은데? 그러면 이거 다시 들고 와야돼. 그렇지. 아 낀. 자 올라가. 아 낀. 말 버려요. 말이 너무 많아도 안좋아. 여러분 봐봐. 말 너무 많잖아 채팅창 지금. 그쵸? 에너채팅 부탁드려요 여러분. 알았다. 우리 들어있어. 컴온 키도. 내 손을 줘. 여기. 아 개잼이 없었나? 아 죄송합니다. 자 아이템. 아싸 25개. 자 칼방. 아 칼방 아니네? 뭐야. 아이템 많다 여기. 아싸 알약. 여기 또 뭐야. 서랍 뒤지는거 봐. 귀여워. 됐어. 가자. 음. 잠깐만요. 110개. 최대 체력 없그랄까? 카리다린 없그랄까? 탈출했자 사용해도. 우와 이거 개사기인데?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개사기야. 그럼 이제 칼을 별로 없그랄 필요가 없다. 폭탄이 없기 때문에. 폭탄 하나하고. 무기 흔들림도 좋아요. 아니 저는 총을 잘 쏘기 때문에. 저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괜찮습니다. 저런건 사치지. 사치. 자 칼. 칼 만들자마자 여기서 쓰네. 와아 아이템 널랬다 널랬어. 꽉 찼다. 좀 써야지. 오케이. 이 게임도. 좀비중에 보스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개쎄 진짜. 잡음 안들리죠? 삐 소리. 지금 엄청 심한데 나는. 잡음 들리며 말씀해주세요. 내 가방 진짜 무겁겠다. 여자애. 알았다. 어 이거 뭐야. 아 잠깐만 나 이거 고프게임 할때 많이 보는 장면인데. 요거. 유후우. 파워클라이드. 여기 사람에게 필요해. 누구야? 흠. 그래. 자. 나 저기 아이템 안 뒤집어왔어. 나 버릴게요. 귀찮기 때문에. 알았다. 자. 자. 너로 안 내려놓아. 너로 안 내려놔. 좌측에 남아있어 모두가 안 돼 가까이 붙어있거라 아니 쟤 진짜 왤케 시원자 잘 가네 문 문 열어봐 아이템 아오 좋아요 좋아요 지금 채팅관리 좋아요 여러분 저런거 얼리고 풀리고 얼리고 풀리고 하는게 스포가 있기때문에 하는거에요 그니까 여러분들 그냥 채팅 올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나갔다 들어오시면 채팅이 다 없어지기때문에 스포 보기 싫으시면 그냥 바로 나갔다 오세요 근데 중계방 갈수도 있어요 나갔다오면 여러분 알아서 네 뭐야 뭐야 야 진짜 귀신같애 뭐야 진짜 귀신 아니야 이거 갑자기 공포게임 됐어 갑자기 공포게임 됐어 자 일단은 아이템같은거 하나도 없네 어 여깄다 군사체 엑스레이 나도 이거 봐볼래 이거 님만 봐 이거면 멍청구게임 클릭커즈 아 응 지금 막놀라 뭐 그 수준에 저증한게 아 계속 검색해놔 쟤네들이랑은 안싸우나? 나중에 왠지 공격할거같은데 다같이 모여서 꼭 저런애들이 때려 몰려와요 저글링마냥 쟤네들이 쟤네들 뭔가 이상하다 영상이 헐 와 뭐야 와 I'm dead. or I will be soon. got me some time to reflect. been years that felt like we were... this fucking thing was a giant wasted time. I'm not gonna do this anymore. come on. looking for the others. they've all returned to St. Mary's Hospital in Salt Lake City. you'll find them there. still trying to save the world. 하하... 좋은 luck with that. Do you know where that is? I know the city. Is it far? It ain't close. Horseback... What? Fireflies? Get down! The fuck are these guys? It doesn't matter. We know where to go. Let's get out of here. There are items there. Do you have any items? There are no items. There are no items. There are no items. Let's go. Let's go. There are no people. There are no enemies. What? 아 뭐야 내가 먼저 때렸지롱 뭐야 너 아 총으로 끝낼걸 칼 하나 아깝다 인간도 나옵니다 준비중인데 어이 쉣 어디야 뒷담 많은데? 자 그렇다면 화염방산 한번 한놈이 일로 달려오네 아 너무 먼데? 이걸로 쏴주려니까 뭐야 뭐야 얘 뭐야 스쳤는데 죽었어 쩔어 총 개사기야 쩔어 야 나 화방 한번 써보고 싶어 두명 여깄네 우여있네 으쩔쩔어어어 아 아 아 아 캬 어차who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克 어 깜짝이야!! 장전매너! 장전매너! 어 osw 죽을뻔했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 뒤에 뒤에 나 무기가 없어 나 나 나 나 무기 무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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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어 개좋은데요 이 가방? 근데 거리가 너무 짧아 이거 왜 총으로 안 바뀌어요? 여기로 바꿔야되나? 아니 이거 왜 오른쪽 키가 안 눌려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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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이야? 왜이래 누르는데 안 눌린다고 아 나 활 찍어야되네 또 최종병 교활 수건이니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와우씨 와 나 반사신경 쩔었다 죽어 죽엉 죽엉 아니 왜 안 바뀌지? 이거 평생 안 바뀌면 어떻게 해? 그럼 난 망하는거야 나 순식간에 보통 난이도에서 진짜 악몽 난이도 그냥 바로 그냥 어허? 악몽이 뭐.. 악몽보다 더 어려운거 뭐있냐 아무튼 안 돼 진짜 안 돼 이거 왜이래 진짜 왜이래 이거 이러지마 어 꺼냈 아닌데 총 한 다섯발 있는데 분명히 왜이래 왜이래? 오루잉 오루인가 이거? 아시는분 계세요 혹시? 아 이거 걱정되는데 일단 나갑시다 이게 뭐죠? 누가 여기다가 조명탄 뿌렸네 여기 여기 내려가는 길을 까먹었다 중요한건 도끼다 아싸 뭐 놓친거 같아 굉장히 중요한게 뭐냐면 뭐야 내려.. 내려가는길 까먹었어요 큰일났어 내려가는길 어디더라? 나 지금 되게 왔던길만 헤매는거 같아 쭉가요? 쭉까봐 아 일로가 내려가는거구나 어 깜짝이야 아 아이 총 진짜 어떻게해 이거 뭐야 분명히 총알 먹었단 말이야 아니 렉이야 이거 껴타키면 되나? 아니 총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진짜 난이도가 순식간에 변경됐어 아 아 아 나 진짜 와 깜짝이야 와 아 살려주세요 으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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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우어어어 쉣 아 아 나 이어폰 또 이래 왜 흠 으음 엇 다이사 으어어어억 나이스 나이스А 누구야 쐈어어 엘리 쩐다와 쩔우메 좋아 조홉 윽 윽 윽 오케이 ㅎㅎ ㅇㅋ 준비됐어? 1 2 3 으아아악 아 으... 그리 그리 헐 어어 어 나 총 쏠 수 있다 이제 총 쓴다 조일? 어떻게 하는거야? 괜찮아요 문을 닫아볼 수 있어? 그래 오케이 와 게임 쩐다 진짜 대박이야 알았어. 여기 앉아. 이 녀석들은 그냥 죽을거야. 와아 나이스아! 빵! 나이스아! 콤비! 좋았어. 흠흠 너는 꺼내야 돼. 난 괜찮아. 넌 괜찮아, 조홀! 이제 그만해! 움직여! 여기 없어! 미안해. 좋았어. 계속 움직여. 이 닫은 닫아. 여기, 앉아. 아니야. 자, 걸어? 그래. 그럼 걸어!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흠흠. 흠흠. 조금만 더, 가자. 흠흠. 어, 쪼금아. 에잇. 에잇. 와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뒤? 어어! 헐! 펌한 gens 두고 와리와 달리는 여행 misi 아따라. 아따라. 장전메엘아. 어! 나이스아! 조홀아! 양파 up! routes key! 아따라. 그래. rocksavoram, 어... 이거 진짜 여태까지 제가 했던 게임 중에 제일 현실성 있어요 진짜 모든 주인공들 다 멀쩡한데 얘만 지금 어... 와 쩐다 와... 여기있어 뭐지? 아, 젠장! 자, 이리 와 자, 이리 와 자, 이리 와 꼬마와.. 말.. 운전은 또 내가 해? 우리 safe 하 .. 조얼.. 조얼마.. 조얼마! 나.. 괘.. 조얼.. 쟤.. 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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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조!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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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이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오호호호 야 걘 어떻게 됐어 아저씨 뭐야 왜 갑자기 에러플레이 해 설마 아 설마 아 설마 에러플레이 하나 어 와 대박 그냥 이것 때문에 이거 사실 제가 얘때문에 이 게임 산거에요 와 얘도 이거 돼 서 있다 자 일단 아 와 대박 속도 붙어 달라 뭐야 아 예 왜 왜 왜 뭐야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지 아 뭐야 아 뭐야 아니 왜 자꾸 화면이 돌아가 내가 안 돌렸는데 아니 롤 때립 좀 진짜 뭐 할만 들면 레쉬래 아이씨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는지 이 넓은 곳에서 어떻게 찾아 발자국을 봐야되나 발자국을 봐야되나 아니 진짜 이걸 어떻게 아니 진짜 이걸 어떻게 왼쪽 여기서 여기서 왼쪽이라고 그러면 잠깐만 이쪽이라고요? 어딨어? 난 눈이 안 좋아서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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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국은 있어요? 발자국은 있어요? 와 게임 개쩐다 진짜 직진 일단 얘좀 보고 쫌 쫓자 어딨어? 나 이거 그냥 다시 하면 안될까요? 다시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D? 아니 발자국이 어딨어 난 왜 안보이지? 어 여깄다 노경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이거야? 계속 끊겼어 알겠다 괜찮았다 아이 쉣 알겠어 알겠어 잔소리 하지마 그럼 여기서 맞출까요? 저는 개쩌니까요 아 개빨라 진짜 이건 이관적으로 이건 아니야 별풍선 9562개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쯤에서 아직 아닌가 저 있다 설마 맞추겠습니까? 좀 더 앞으로 가서 이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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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하드야 하드 하드 기다려봐 하드야 아직 좀 더 앞으로 가야돼 이즈이 이즈이 어 떨려 개 떨려 개 떨려 개 떨려 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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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맞추면 안됐구나 아... 몰... 몰랐지... 에... 말해... 아... 몰... 몰랐어... 뭘... 몰... 오... 피봐... 이거 피 먹으면 좋대 피 먹어... 몰이 좋다는데 와 피 흘리면서 가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네... 이런걸... 보여주면... 와 개쩐다 진짜 게임... 아... 아악! 아이씨... 아이씨... 자... 여기 위로 올라가서... 어디로 갔지? 근데 얘는 앉아서 가도... 되게... 빨라요... 뭐야 왜... 이상한 데로 갔는데... 저 있다... 자 저는 위에서 맞추겠습니다... 위에서... 오케이... 어디갔니? 저기 있다... 나대 볼게요... 후... 아... 개떨려는데... 진짜 이거... 이즈... 이즈... 아냐아냐... 저기...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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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마! 어어... 얘 개쩔는데? 벙커? 오이씨... 벙커 장난아닌데...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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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오... Cynthia... 비iße... 오... 레짱 나 봤어... 아아아아악... 아 봐와 도망치는 구나아아아... 아아... 아아... 나 진짜... 좀 더 가까이 가다가 망했잖아아... 발자국 두 개 생겼어... 어떻게 할꺼야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자나... 나 이거 하루종이라 하겠다... Arr... 하루종일 하겠는데 이거? 아이